에펠스 서울의 성공으로 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신종훈 선수 신종 그대로 굴파면서 그대로 오른발 그렇습니다 이번에 차단됐고요 최상진 신종훈이 흐른 수비가담으로 지금 문미 액수 끊어냈고요 허창호 슈팅 이번에 브라이언맵 최상지대 빠르게 중앙선 지나서 그대로 오른발 오른발 네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 좋은데 아 네 최상진의 왼발 정확하지 않았고요 정동호 아 하지않고 인사합니다 역습상입니다 김순호 3대2 상황 김순호 매척고 김민국 아 이번엔 허창호를 봤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역습상이고요 패스피스 신종훈 아 이번에도 계속 뛰고 있죠 네 좋은 타임입니다 아 네 골키퍼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한별 측면에서 김내정구 신종훈 아 골키퍼 다시 정면 김순호 그대로 아 이번에도 차라리 브라이언맵 왼발로 본인 공격적인 플레이로 나오겠죠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이번에 됐고요 아 아 김순호 수구미FC 성공으로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골툇이 됐고요 브라이언맵 등을 치고 내주었고 정동호 마지막 헌명박 골키퍼로서의 오 네 발리슛을 네 아 또다시요 허창호 허창호 내주었고 김순호 네 아 이번에 왼발로 신종훈 정리 신종훈 아 이번에 호흡좋고요 신종훈 슛 골 네 어 음 뭐 뭐 경기 후반 시작 전에 이찬한 감민께서 문전에서 네 다른 공격보다는 템토 죽여가는 네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아 이번에 패스 중학교 이태근 본인의 정동호 중앙선 부분 지나서 그대로 네 송정석과 한 명 더 있는데요 아 여기서 방향 전환이 늦었습니다 일단 이 이상진 감독 작전 타임도 요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왼쪽 돌파는데요 반대쪽에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연결이 되나요 김민구 오늘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하지만 김민구 김민구 왼발로 골키바 제치고 그대로 마무리하는 김민구 반대쪽 정동호의 만의 골